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하기 옆에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정령이라는 연주곡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20곡 정도 연주곡이 들어가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구매하셔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이 정령이라는 연주곡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악보를 펴놓고 강의를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안에는 모범연주랑 이 강의 영상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밴딩, 스쿱트랍, 비브라토까지 다 전주 애드립, 간주 애드립, 엔딩 애드립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악보에 그대로 적혀져 있으니까 그대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령이라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주 4분의 4 확장으로 샵 하나입니다 1, 2, 3, 4, 1 이렇게 전주 애드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원 시, 둘, 나, 시, 토, 토, 레, 미, 플랫 미, 플랫은 레, 샵입니다 옥타브 누르고 레, 레, 샵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토, 토, 레, 미, 플랫, 레, 레, 도, 시 물길 표시는 비브라토 와와와와와 씹어주시면 돼요 시, 비, 도, 원 시, 라, 파, 파, 샵, 솔, 파샵에다가 악구미무입니다 거기에 텅깅 땅 쳐주셔야 돼요 파, 솔, 라, 시, 도, 시, 솔, 솔, 샵, 라 솔샵에다가 텅깅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레,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레, 미, 레, 도, 여기 해볼게요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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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시, 라, 솔, 솔, 솔 파, 솔 할 때 파샵에다가 텅깅 투 쳐주시고 파, 솔, 레, 미, 레, 미, 레, 도, 레, 미, 레, 도 레, 미, 레, 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, 샵, 시, 라, 샵은 라 잡고 옆에 사이드 키 맨 아래 거 눌러주시면 돼요 라 잡고 맨 아래 거 그리고 라, 샵에다가 텅깅 투 쳐주셔야 된다 당신의 눈에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 할 때 그 파샵 텅깅 투 쳐주시고 솔 하고 드랍 해주셔야 돼요 파, 솔, 레, 미, 레, 미, 레, 도 드랍 할 때는 으아 해주셔야 돼요 레미, 레, 도, 레미, 레, 도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벼의 파, 솔, 파, 샵에다가 투, 장빙 쳐주시고 랠랠랠 파, 솔, 레, 시 라, 시, 라, 시, 라, 시, 라, 솔 라, 시, 라, 쏠 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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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삑이, 도, 레 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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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삑 솔라 시 도 시 도 레 바로 들어가셔야 되요 솔솔솔라 시 시 라 솔 파 아우 밴딩 이렇게 된 건 밴딩이에요 아우 시 라 솔 파 비파미래 비파미래 꾸밈은 바라바라 그만인가요 솔솔솔라 시 시 솔라 솔 파 파 비브라 토 라 라 라 라 라 라 미 파 솔 솔 샴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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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드랍 C 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 니 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여기도 전주 애드립 오버리같이 약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렐 렐 시 시 라 솔 솔 솔 파솔 파샵의 텅킹을 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 렐 미 솔 파샵 미 솔 파샵 미 해주셔야 돼요 렐 렐 시 솔 미 미 솔 라 샵 시 아까 라 샵 뭐였죠 라 잡고 옆에 사이드 키 도시 할 때 오리지널로 해주셔야 돼요 도시 시 시 시 도 렐 렐 렐 파솔 렐 미 파샵의 텅킹 해주셔야 돼요 파솔 렐 미 하고 미 플랫은 렐 샵이에요 렐 샵은 렐 샵 렐 잡고 이렇게 렐 샵 레 도 레 샵 레 도 레 샵 레 도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파솔 렐 렐 샵 레 도 레 샵 렐 샵 레 도 레 샵 레 도 레 샵 렐 샵 레 로 솔라 시도 시도레 넣어주시고 칼톤 넣어주시고 라샵 시시하고 드랍해주셔야 돼요. 솔밴딩 넣어주시고 솔솔라 드랍해주시고 시시 레 레는 옥타브 뒤에 거 누르고 요거 레 라솔파 라솔솔파 레 미 파 레 미 파샵이에요. 레 미 파샵 솔라 드랍 미 파 솔솔라 레 미 파샵 솔라 요거 스트레이트 잘 선명하게 들려야 돼요. 레 미 파솔라 파샵 솔라 시시 레 미 파샵 솔라 코라 칠enk 시플렛 라솔이에요. 시플렛 라솔. 시플렛은 라 잡고 요거 밑으로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돼요. 시 라 샵 시플렛 라솔 엔딩 에드립 솔라 시 드랍 소 래 도 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정형을 배워봤는데요. 프로처럼 연주하는 에드립 악보집 요 1집을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시고 또 이 영상을 다시 반복적으로 보셔가지고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. 이 악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밴딩 스쿱트라 비브라토 칼톤 그 다음에 전주 에드립 간주 에드립 그 다음에 엔딩 에드립 까지 다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형 포함해서 20곡이 들어가져 있고요. 가격은 14,000원 택배비 별도입니다. 그래서 받아보셔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고 모범 연주도 들어가 있고 이 영상 강의도 들어가져 있어서 혼자 공부하시는데 많이 유익하시게 될 겁니다. 또 여유가 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눌러주셔서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섹스폰학교 전 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